안녕하세요. 저는 권현경 작가입니다. 저는 좀 고요한 한나 풍경을 소재로 작업하고요. 좀 심플하고 단조로운 이미지로 보기 편안하고 힐링할 수 있는 작업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작품이 되게 깨끗하죠? 네. 요즘 현대 모던 풍경을 하는 호크닛이나 이런 스타일도 하고요. 그런 느낌들도 있어요. 주제는 뭐예요? 주제는 한나 잘 느껴지는 공허하고 공허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. 힐링?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힐링이 주제가 되겠네요? 네. 박수 한번 주세요. 권현경 작가님입니다.